세종시의 입주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인근 대정과 충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대정과 충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각각 0.02%와 0.01% 떨어졌으며 세종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. 이처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은 곳은 세종과 대전, 충남 등 3곳뿐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정부 부처 이전과 함께 2011년부터 새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세종은 지난해 1만6천여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도 1만9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